네, 정말 예쁜 두 분의 무대입니다. 수 많이 준비했다는데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미쿠 씨가 아마 직접 감독한 뮤직비디오까지 오늘 아마 처음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섯 번째 특별 공연 바로 시작합니다. 와, 멋네요. 표정, 표정!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었지 현장에서 직접 봤었거든요. 아, 어땠어요? 그냥 부러웠어요. 저희는 멤버들끼리만. 저희끼리만 하니까.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 희 durant, 희好像 뮤직비디오 너무 바래ум 아, 너무 siento 유리 Driver 안new уже 깜짝 놀라 자, 일부 Watson 하, 했고 예전 영악 shrine 잘 안 벗어나봐요 잘 안 벗어 이거 되게 다이밍을 못 칠 것 같아요 옷이 안 벗겨져서 이분도 스텝이 좀 cancellation 누구다 좀, 표정이 좀... 아니야, 거기 안 부러져서 거기부터 꼬인 거예요, 지금. 우리 맘 앞서 잘 달렸어 우리의 첫눈에 보장을 좀 바랬어 우리의 첫눈에 보장을 좀 바랬어 흘러가고 웃음을 참지 못해 서백에서 도대체 눈을 떼지 못해 우리는 느꼈어 무슨 생각인데? 나랑 같은 생각인데? 나랑 같은 생각인데? 약간 덧붙였다, 덧붙였다 저거 봐 또, 저거 봐 또 어떻게 해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그쵸? 연습했을 때랑 좀 틀리게 리허설 때 그렇게 안 되면 되게 불안하죠 근데 이렇게 안 맞으면 사진이 되게 싸우지 않아요? 네가 잘인데 내가 못해 삶이 안 맞아요, 조금씩 안 맞아, 안 맞아 아, 저게 이제 엘리베이터 느낌으로 아, 저게 이제 엘리베이터 느낌으로 이게 너무 부상해 주춤주춤 들어가지, 진짜 얘 불안한데요? 정말, 어, 멋진 분이었습니다 이쁜 아프리아커풀 보자, 보자 보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표정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리허설이니까 이러면서 맞춰가면 돼요 그래도 이제 리허설이니까 이러면서 맞춰가면 돼요 네 잘 나왔어요? 네 이거 저 한 분은 이거 못 뜯으니까 네 계속 이것만 입고 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위로 갈 때 이게 이게 내가 볼 때 느낌이 지금 잘 안 나니까 네 도토라 씨가 활짝 이렇게 딱 껴가지고 둘이 보다 같이 뒤로 들어가 좋아요 이렇게 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좀 웃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잘해요 화이팅 우리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저 너무 긴장했어요 표전도 완전 묻었어요 아무튼 둘이 다 표정이 이렇게 긴장해 보여요 안 맞아요 어디 어제랑 오늘랑 뭔가 달라요 그래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았는데 빅토리 씨가 조금 불안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긴장하는 표정이 되게 티 너무 났어요 근데 저는 그냥 리허설이니까 원래 리허설할 때 저 완전 쌀쌀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괜찮았어요 빅토리 씨인지 조금 걱정만 더 할 것 같긴다고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거에요 아 방금 어디 어디 방었지? 올라와서 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복도에서 어? 그런 줄 알겠는데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더 이거 아까 왜 제가 더 내려가야 되나요? 아 의사 배워봐요 아 의사는 너무 맞아요 원 투 스리 괜찮아요? 아 한 번 더 해보세요 원 투 세이 원 오 오 오 아니 빨리 찼어요 제가 먼저 찼어요 5 6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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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것도 그런데 들리는 것도 힘들어요 원 투 세이 포 파이 에잇 자리에 힘을 빼세요 원 투 어 어 롤레 빨대 자꾸 저러면 저 부분이 굉장히 찝찝하더라구요 아 아 한 번 아 아 무대 올라가면 그게 뭐가 안 맞는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파이팅 원 투 세이 포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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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어때요? 좋은데요? 웬일 괜찮아요? 네 웬일 괜찮아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괜찮나요? 우리 게임하면 돼요 네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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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imas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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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무대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 옆에 해주고 비토리 씨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잘해요. 그런 거 하는데 그것도 진짜 고마웠어요. 그것 때문에. 아, 우리 무대 늦은 것 같은데? 비토리 씨 빨리 나와요. 생방송이라.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해, 왜 안 와. 안 나왔다. 천사님 가겠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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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멋있다. 이것이 아예 이니까. 셔츠 퍼포먼스를 아예 빨라. 네, 네, 왜냐 암벡 되지니까. 이거 이거? 기억해요. 정준이 아까 강제 봤는데. 널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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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시작한다. 아, 안 돼. 저 잘해요, 잘해. 오, 오. 이렇게. 네, 샀어요. 네, 국경에서. 많은 사람을 받고 있는. 비클렌씨가 비클렌씨에 와 귀여워 야 이때 진짜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웃고 있어요 살짝 긴장이 있네요 예고 영상 나간 다음에 이제 아파! 왜 아파? 아파! 많은 후녀들이 또 고압이 되겠네요 밤이 우리랑 똑같죠? 실제 방송 화면이에요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앞다른 느낌이 좀 틀려요 많은 밤을 함께 보내 우리들 내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날들 괜찮고 마냥 끌려질래 우리 마침 자석 같았어 아름다운 내 손을 좀 잡았어 아름다운 내 손을 좀 잡았을 때 내가 느껴지는 너로 하자 저의 맘에 사랑 오 베이비 베이비 네 심장 내게 다가오는 나의 내게 다가오는 흐뭇 내게 다가오는 보고 싶다 진짜 다가오는 이제 너랑 같은 새해 5, 6, 7, 5, 6, 7 6, 7, 4, 4, 5, 6, 7, 8, 9, 10 너랑 같은 새해 하이 시스템 하나 다 같이 와! 하이 시스템 하나 다 같이 아아! 성공이잖아 어우 바득 탄성이 에헤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은 지금으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나 봐요. 이제 끝났거든. 마지막. 좋았죠. 우와. 멋있다. 우와. 어머. 뭐 하는 거야? 뭐 했어요? 뭐 한 거야? 안아준 거야? 안아준 거야? 안아준 거야? 뭐 안아준 거예요? 저랑 어두워서 사람 보인 거야? 그냥 안아준. 안아준 거예요? 안아준 거야. 조명 왜 안 켠 거야? 안아준 거야? 둘이 눈 맞췄어요. 근데 그치 이렇게 안아줬어요. 좀 담았었는데. 근데 좋았어요. 역시 미쿠신 남자예요. 되게 팔도 길고 그렇게. 안아줘서 진짜 너무 든든하고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백두리에 씨를 안아줬죠. 제가. 없었어요. 그냥 보면서 수고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 그게 안아줬죠. 조금 살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 짱이었어요. 예뻤어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여 eh. ِب Leist ecu... 다잠스…